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 겸 취미로 사교댄스를 즐긴다는데요. 건강을 되찾기 위한 그녀만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사교댄스를 춘 사공남규씨. 칼로리를 소모한 그녀는 출출해졌는지 간식을 챙겨 나오는데요. 오늘의 간식은 뭘지 한번 볼까요? 이건 떡 아닌가요? 탄수화물이 가득한 떡을 한입 가득 먹는 그녀. 건강에 괜찮은 거 맞나요? 간식을 안 먹으면 혹시 저혈당이 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신호가 옵니다, 몸에서. 일단 머리가 찡하고요. 가슴이 두곤거려요. 그래서 좀 더 있으면 다리가 풀리고 나중에 또 쓰러지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꼭 4시쯤 되면 이렇게 간식을 먹어요. 언제 오르고 떨어질지 모르는 혈당 때문에 늘 불안함을 달고 산다는데요. 혈당부터 혈관 건강까지 그녀의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당뇨로 혹시 합병증이 좀 많을까 봐 좀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내가 또 처신을 해야 되나. 시한폭탄 같은 혈관 질환과 당뇨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현재 상태 확인을 위해 경동맥 초음파에 이어 혈당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의 혈당은 위험 수치. 어머니 이 자식이 심각한데 혈관이 심각해. 엄청 많이 막혔어요. 저거 보면 피 다 붙어있잖아요. 피가 몽골해져서. 당뇨가 있으면 피가 끈끈하죠? 고지혈증이 있으면 또 끈끈하죠? 다 달라붙어. 심장 뭐 나쁜 건 없어요? 심장이 나빠서 스탠드도 끼었어요. 바로 그게 지금 아까 검사했잖아요. 여기가 지금 50% 정도 막혔거든요. 또 혈관이. 그냥 그러면 여기 스탠드 또 막아야 돼요. 알았죠? 네. 조금만 방치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사공남규 씨의 혈관 건강 상태. 현재 그녀는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을 주는 HDL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은 것이 확인됐으며 혈액의 형태를 정밀 분석하는 생혈액 검사 결과 정상 혈액에 비해 끈적끈적한 연전 현상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는데요. 콜레스테롤은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심장은 더 큰 압력으로 혈액을 이렇게 밀어내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높아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손상된 혈관 내막으로 콜레스테롤에 침투해서 혈관은 다시 또 좁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거죠. 실제 총 콜레스테롤이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고혈압 발병률이 28% 증가했으며 LDL이 높은 그룹은 2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 내막에 쌓이면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며 그 원인은 운반체인 LDL에 있습니다. 전신에 존재하는 혈관, 12만 킬로미터가 되는 혈관은 콜레스테롤이 이동하는 길인데요. 이 길을 통해 콜레스테롤 운반체인 LDL은 간에서 합성된 콜레스테롤을 세포로 운반합니다. 운반 되던 콜레스테롤이 산화돼 혈관 내막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이 높아져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데요.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콜레스테롤은 사실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며 호르몬과 비타민 D 등을 합성하는 필수 원료로 사용됩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장에서 20%가 흡수되고 간에서 80%가 합성돼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은 LDL을 통해 운반됩니다. 문제는 LDL이 증가하게 되면 혈관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며 혈관이 좁아지는 주요 원인이 되는 거죠. 혈관이 좁아지면 고혈압은 물론 협심증, 심근경색 등을 유발하게 됩니다. 반면 또 다른 콜레스테롤 운반체인 HDL은 세포와 혈관 플라크 속에 축적된 인여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되돌려보내 배출시키는 유일한 대사 경로입니다. 그러므로 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LDL 수치는 내리고 HDL 수치는 올리는 비율 개선이 중요한 거죠. 실제 연구 결과 LDL 수치가 증가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고 HDL 수치가 증가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감소한다는데요. 또한 HDL 수치가 낮은 당뇨병 환자에 비해 HDL 수치가 높은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11%가 감소됐다고 합니다.